오버전의 뷰티 오버전의 뷰티 위는 뽑아야 돼 됐다 19번입니다 아미만을 향한 사랑의 캐피털 잘 써주세요 파랑 미인의 뷰티 미인의 뷰티 미인의 뷰티 미인은 뽑아야 돼 그래야 뷰티 9번입니다 아미에게 힘을 듬뿍 실어주는 한마디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?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난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멋있다 난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멋있다 12번 살면서 꿨던 꿈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꿈이 있다면 저는 꿈을 많이 꾸지는 않는데 보통 꿈은 약간 잔인한 꿈이 많이 나요 오늘은 오늘을 꿨던 꿈이 있어요 도착해서 30분 정도 잤는데 제가 병원에서 진료 같은 걸 했나? 진료 받고 받으면서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양치하는데 코피가 그냥 이렇게 꿀꿀꿀꿀枢onds 걸 alternate 병원에서 진료 같은 걸 했네? 종일 받고 받으면서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양치하는데 코피가 그냥 이렇게 꿀꿀꿀 올라가지구 그거 멈추게 한다고 고생한 꿈을 꿨습니다 9번이요. 이제는 공개할 수 있다. 그건 아미들에게 숨겨왔던 비밀이 있다면? 어... 숨겨왔던 비밀이요? 저는... 뭐가 있을까? 저는 씻을 때 얼굴 세수를 가장 마지막으로 합니다. 저는 씻을 때 얼굴 세수를 가장 마지막으로 합니다.